먹여주고... 너 또 먹었어? 어, 가먹었지. 많이 먹여주진 않았고. 각자 잘 먹었습니다. 혜진이가 나한테 좀 그런 행동을 몇 번 보여줬어. 편지를 써준다든가, 아니면 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당연히 나도. 아이고.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끌리는 쪽은 협조였다. 아이고! 뭐야? 마지막 밤이라니. 온다 온다, 큰형님 오신다. 형! 결혼식 갔다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요. 힘들겠다, 멀리 갔다 왔다. 신기했어요. 진짜 힘들다, 벌써 지쳤다. 안녕, 안녕. 바이. 혜진 언니한테 대화 시도를 다시 해보는 것 같아? 해봐야지, 뭐. 아. 응. 나도 치고 나간다. 화이팅. 마지막 한다. 우리 서로를 응원해 주자. 어떻게 될까? 좋은 쪽, 좋은 식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형, 어땠는지 말해줘. 뭐 했어요? 엄청 좋았지. 뭐 했어요? 내가 업고 다녀왔어. 자리를 타지 않고 내가 업고 다녀왔어. 민곤 씨 표정 안 좋아요. 자, 다빈 씨도 표정 안 좋습니다. 뭐 했어? 나, 나 여기랑 이 데이트 안 했어. 여기랑 안 했어. 아니었어? 아, 저기였어? 저녁 뭐 했는데? 우리 한식 쿠킹. 한식 쿠킹? 아, 재밌었겠다. 만드는 거? 먹여주고. 먹었어? 어, 먹었지. 아니, 먹여주진 않고. 각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복이. 간복이 이런 거 했지. 먹여줬잖아. 선을, 선을 걷는 거지. 우리는 별 사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선 걷는 거예요. 친구다. 아, 저거. 까보자. 뭔지 까보자. 뭐야, 뭐야? 몰라, 뭔지 몰라. 왜? 어? 뭐야? 뒤로 난데, 뒤로 난데. 어, 떨려. 경주에서의 마지막. 내일 케이블카가 최종 선택을 합니다. 최종 선택. 올 게 온 거지. 아, 이번 이제 마지막 밤이라 오늘 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찡해지는 거. 시간 진짜 빨리 갔네. 진짜 금방이다. 정도 들었을 거고. 이번엔 진짜 잠들면 안 되겠다, 그쵸? 오늘? 어, 오늘은 진짜. 오늘 아쉬움 없게. 뜨겁게. 어, 뜨겁게. 매일 밤이 뜨거웠다. 우리 제일 뜨거웠어, 밤마다. 더웠지. 더웠지. 끝난 때 끝난 게 아닌데. 그렇지. 방심할 수 없어. 또 뭐 할지 몰라. 대반전. 명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계속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아, 울어. 대신 당했어, 나는 울어. 대반전. 나 지금 계속 고민이거든. 계속 고민이거든. 계속 고민이거든. 못 내고. 못 내고. 못 내고. 어떻게 먹다는데. 그냥 보안이 오빠. 호감을 저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걱정했던 그런 거리나 뭐. 오빠 주말에 뭐. 휴무 이런 건 다 얘기를 해봤어. 근데. 맞춰질 수는 있을 거 같은데. 다 처음부터 그런 거 있잖아. 넌 애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대부분 있고. 그런 거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입장할 수 있는. 그게. 미안하. 음. 그런 게 무조건 깔려있진 않아요. 계속. 아휴. 이해가 돼요. 아, 제 기분이 이상하네. 약간 졸업하는 느낌. 저는 오늘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소라랑. 네. 선을 긋는 거야. 응. 끝났다, 우리는. 나는 그걸 듣기 전부터 애가 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냥. 계속 난 애 상관없다고 얘기했었고. 선택을 하면은. 친구들부터. 친구들부터. 야, 너 진짜.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별의별. 너 괜찮냐? 이 말이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아, 그치. 저한테는. 뭐가 괜찮냐고 물어보는지. 나 알지마. 되묻고 싶어. 뭐. 뭐. 동아씨 생각 멋지다. 오늘 데이트 되게 좋았는데. 응, 되게 좋았어. 그래서. 오늘은 좋긴 했고. 형 얘기를 좀 했지. 카페에서. 형 얘기를 좀 해서. 연결해 주려고. 자기 말로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응.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뭐. 할 생각이다. 오, 연결해 준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민건 씨는 혜진 씨의 마음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흠철 씨에게 다빈 씨를 밀어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아, 그러네. 나는. 오늘은 박인이랑 얘기를 하고. 저녁에 둘이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치. 응. 할 것 같아, 선택. 얘기 더 해보고. 얘기를 해볼 생각이지. 형 얘기하면 생각 없어요? 혜진이? 더? 아, 솔직하네. 아니, 혜진이한테 이제 올 때는 얘기했지. 혜진아, 나는 체중 선택할 때 너 선택하려고 해. 오, 이 얘기를 한다고? 진짜? 민건 씨를 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금. 예. 했지, 했지. 호감이 있고. 오늘 그냥 온 거 아니니까. 아니, 생각이 많아지지. 이 말이 들으면. 혜진이가 나한테 좀 그런 행동을 몇 번 보여줬어. 편지를 써준다던가. 아니면 말을 한다던가. 그래서 당연히 나도. 아이고. 전쟁이 한 번 시작될 것 같아. 근데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보니까만 그 기준이 자꾸 나는 정상편한테만 포커스가 안 붙여져있어. 이 기준이 자꾸 왜 보고서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점을 가려야 하고. 아까 제일 싫었던 게 없는 사람도 그 랜고 맞지 않아? 좋은 거 맞고. 민건 오빠는 분명히 스윗한 점이 되게 많아. 맞아. 사람한테 되게 맞추려고 하고, 민건 오빠는. 그게 내가 어? 보통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저래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스윗함은 있어. 그래서 그 여자를 배려하는 그거를 잘 아는 거는 민건 오빠야. 내 마음을 민건 오빠한테 얘기하는 게 더 재미있었어. 엄마 누리캠이 엄청. 그리고 나한테 대상한 선배님. 비주얼, 논술. 어? 진짜. 짱은 이수다. 선난 상냥.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끌리는 쪽은 흑자 같아. 아이고. 나는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손초빠랑 1대1 대화밖에 없어. 해보고 나서 판단하고 오르던, 내리, 아예 안 타던의 선택은 그거야. 오늘 그 대화. 나에게 손초빠랑 Clojo 하실 때uce는. wać도면은, 우리일 magnetprech 호흡ert은 아니면 이제 앗도λε ja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